10편 61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주의 인자신과 진리를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열둘 중 하나인 가르시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건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때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행의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세은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미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부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두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고하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표를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다할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더라 그리고 그 종의 길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몸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에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찌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하나니아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어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릴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게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달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냈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박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여 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누가 보금 23장 온부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원 땅에서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임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의 서로와 친구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그들의 사람 시문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기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쓸 포함에 동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올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부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심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폐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지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희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원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린이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예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예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드의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산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